지난 26일 시애틀 밀러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버이날 맞이 노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가 주최한 2013년도 어버이날 맞이 노인잔치가 지난 26일 오전 10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애틀 밀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잔치는 미주 한인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이민 1세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노인들은 시애틀 한인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감사잔치 공연에는 무지개 합창단, 형제실버대학 댄스팀, 스노우미쉬 찬양팀, 보이스그룹 등이 출연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은 한인식당과 한국식품점, 벨뷰 학부영회에서 마련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한인회가 마련한 어버이날을 기쁘게 보냈습니다.